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뉴스원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네요 화이자알력이 게임 체인저 백악관에서는 내년 늦 여름이나 공급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답니다 아까 방송에서도 좀 얘기를 했는데 이 공급에 대한 문제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팍스로비드죠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제조 성격상 미국 정부가 선구매한 천만 회분 1회분 총 30알 이걸 봤는데 6개월에서 8개월 걸릴 것이라는 설명을 했답니다 백악관에서 화이자가 올해 생산에 즉시 납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물량은 18회분에 그친다 세계적 대유행병인 팬데믹의 판도를 바꾸기엔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또한 FTE에 따르면 제프 자이언트 백악관 코로나19 대형 조정관은 화이자에 따르면 팍스로비드의 화성 성분을 만드는 데 관여하는 복잡한 화학 작용으로 생산에 6 내지 8개월이 걸린다면서 일단 1월까지 26만 5천 회분을 받을 것이라며 늦여름에 접어들어야 천만 회분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FDA는 이날 중증화 진행 위험이 높은 경증 환자의 팍스로비드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 연령대는 모든 성인이 대상이며 아동은 12세 이상부터 사용 가능하다 여러분들 내년 늦여름에나 이런 공급이 대량 공급이 천만 회분이 가능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셀트레온도 오늘 20만원을 지켜주면서 20만원이 최저점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구요 크리스마스 이브인 내일 유럽의 대규모 수출이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